Hi, my name is Gita. I live in Copenhagen in Denmark. I work as a business coach. I almost work out every day. 예수를 앞둔 나이에도 격투기와 복싱이 취미인 키틀. 이처럼 근육 건강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있답니다. 마음부터 진행된 급격한 근감소로 인해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다는 키틀. 장을 볼 때도 각별하게 신경을 쓴다는데요. 그녀의 오랜 노력들은 놀라운 결과로 돌아왔습니다. 군살없이 단단한 근육질의 몸매. 나이를 잊은 듯 완벽하게 변신한 근육. 여기에 극심한 관절음까지 더해져 그녀를 괴롭혔죠. 지금은 주변에서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큼 건강을 회복했다는 키틀 씨. 운동과 함께 건강한 변화를 남겨준 일등공시는 바로 음식입니다.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단백질이 강화된 전통 식단을 선호한다는데요. 고기에 야채를 다져놓은 후 팬에 노릇노릇 구워줍니다. 여기에 삶은 감자를 곁들여 먹는다는데요. 이 요리는 덴마크식 미트볼인 프리카렐러입니다. 이처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챙겨 먹으면서 또 하나 겪었던 큰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력 강화를 위해 매일 건강식을 챙겨 먹는다는데요. 이렇게 물에 넣어 쉐이크 형태로 섭취했답니다. 이후 긍정적인 변화들이 찾아왔죠. 빠지고 줄었던 근력이 강화되면서 체중도 줄고 혈관질환까지 호전됐다고 합니다. 근감소를 막아 질병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저분자 단백질. 과연 어떤 단백질일까요? 한 논문에 따르면 실제로 60대 남성들은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저분자 단백질이 소화 흡수가 더 빠른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저분자 단백질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한 번 더 분해되는데요. 이후 아주 미세한 세포막을 통과해 모세활관까지 흡수. 혈액을 타고 소실된 근육을 채워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 미국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12주간 저분자 단백질을 보충했을 때 줄어둔 근력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적인 낭농업 국가인 덴마크는 자연 방목인 그레스패드 방식으로 키워지는데요. 최적의 동물복지 환경에서 자란 소의 우유는 품질은 물론 영양도 뛰어나다고 합니다. 덴마크는 연간 하나로 2조 원에 달하는 유제품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우유의 봉구장인데요. 자연 방목한 소의 우유에는 불소화 지방산, 항산화 물질, 리놀레산의 농도가 높다고 합니다. 덴마크 중장년층 사이에서 각광받고 있다는 저분자 단백질 실제 임상 실험에서도 저분자 단백질을 섭취한 후 체지방이 40% 가까이 줄고 체중도 감소해 비만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가 저분자 단백질을 섭취한 후 인슐린이 증가하고 혈당이 감소했다는 결과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많은 논문들을 통해 저분자 단백질의 다양한 기능들이 밝혀지면서 덴마크에서도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인데요. 논현의 삶의 질까지 좌우하는 근육 건강이죠. 신체 전반에 걸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근감소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필수 영양소 단백질. 장수 국가 덴마크의 원동력은 바로 근육 건강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덴마크와 OECD이 다른 국가에 비해 단백질 섭취량이 매우 부족한 상태인데요. 근육 건강 생기고 35kg 감량에 성공한 올해 50살 이한진입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근감소를 극복하고 무려 35kg 감량에 성공. 이야 멋지십니다. 출산 이후 떨어진 근력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체중이 무려 93kg까지 늘었답니다. 주 5일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되면 거의 시체놀이를 했죠. 생활이 너무 활력이 없고 그냥 축 늘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식을 위주로 먹게 되고 그러면서 살은 또 찌고 점점 근육량이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못 걷게 되더라고요. 40대부터 전신의 뼈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안진 씨. 외롭고 우울하고 이대로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죠. 당시 삶의 의욕마저 상실했다는 그녀. 그녀가 가장 힘들었던 건 어린 자녀들과 함께하지 못했던 시간이랍니다. 그때부터 조금 더 일찍 건강관리하고 제가 근육 키우면서 했다면 애들하고 즐거운 시간 같이 보내는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지 않았을까. 그 아픔들을 모두 털어내고 지금은 중년의 나이에 근육 퀸으로 화려하게 변신한 안진 씨. 그녀의 근육 건강 비결 알아봐야겠죠? 육전 만드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단백질을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야 육전이 익어가는 소리가 예술입니다. 지방이 적은 부위로 요리한 육전과 매일 챙긴다는 달걀. 무엇보다 동물성 단백질 섭취에 주력했다는데요. 이후 건강에도 변화가 시작됐답니다. 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생기니까 예전보다 훨씬 몸도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겨요. 그리고 운동과 함께 그녀가 근력 강화를 위해 챙겼던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적은자 단백질 쉐이크인데요. 음식으로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힘드니까 이렇게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소실을 막고 혈관 건강을 지켜줄 그녀의 건강 필수품이랍니다. 같은 연령대보다 근육량이 무려 두 배 이상. 그런데 동물성 단백질도 다 같은 건 아니랍니다. 꼭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는데요. 아미노산 스코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단백질 품질을 평가하기 위해서 제정한 점수인데요. 국내 식약처에서는 85점을 넘으면 단백질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스코어가 높을수록 필수 아미노산 점수들이 높은 질 좋은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세계보건기구에서 평가한 아미노산 스코어에서 저분자 단백질이 높은 점수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우리도 도전해봐야겠죠. 근감소로 인해 다양한 질병에 노출됐다는 5, 60대 주부들이 슈퍼푸드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옛날에 등산하고 그럴 때에는 잘 올라갔는데 이제는 몇 번씩 쉬어야 되고 옛날보다 근력이 많이 떨어지니까 기분이 우울하죠. 먼저 기본적인 검사부터 진행했습니다. 잊어버린 내 근육 다시 찾자. 근육 건강 챙기고 장수하자. 파이팅! 이야 벌써부터 파이팅이 넘치십니다. 슈퍼푸드 건강 프로젝트. 이번 주는 근육 강제를 위한 치열한 14일간의 도전이 펼쳐집니다. 과연 7기 슈퍼우먼은 누가 될까요? 시작이 반이라고 했던가요? 초반부터 열정이 남달랐다고 하는데요. 기대되는군요. 모두 힘내십시오.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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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남녀 2,26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근감소증이 있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골다공증 발생률이 허벅지와 뼈, 고관절 모두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노년기 골절 발생 1년 후에 사망할 확률은 무려 15.6%로 암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비율과 사망률도 현저히 높아질 수 있어 평소 근육 관리가 중요합니다.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세 사람이 다시 모였는데요. 아침에 일어나기도 좀 수월해졌고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리고 불면증도 없어지고 뱃살도 많이 빠지고 옆구리살도 많이 빠지고 근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과연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신기용 씨는 근육량이 증가하면서 체중은 6.72kg 감량, 콜레스테롤, 중성지방도 줄면서 염증은 94%까지 감소했고 근감소와 고혈압이 있는 정성희 씨도 근력이 늘면서 5kg 감량, 혈관 고밀도도 개선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60대 김양숙 씨도 체중부터 체지방률, 고밀도가 호전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됐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7기 슈퍼문은 축하합니다. 신기용 주부님! 걱정하셔야 하는데 어떠세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요. 슈퍼보드의 힘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실제 논문에서도 저분자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할 경우 체지방이 감소할 뿐 아니라 신체 전반에 걸쳐 근력이 증가했다고 보고됐습니다. 수명 100세 시대. 장수의 그 출발점은 바로 근육 수명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근육 세포를 성장시키는 비타민 D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고요. 또 저분자 가수분의 단백질은 우유에서 추출한 성분이기 때문에 우유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전문의와 상의 후에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